드래곤 푸르카 파파야로 비타민을 보충중이예요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애플쌤 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마타페어 라는 행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마타페어는 각종 여행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여행 박람회 인데 여행과 관련된 각종 티켓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 이에요 전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오늘 마타페어에서 구입할 티켓은 써네일 아군의 연회원권이에요 와 사람들 많이 왔다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 전부터 호랑이랑 사자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검색을 하다보니까 써네일 아군에 야생동물이 있는 동물원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티켓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티켓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구입을 망설이던 중에 이렇게 운 좋게 마타페어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 작품 많다 예쁜 작품 WTC엔 이날 처음 와봤는데 곳곳에 전시된 미술 작품들이 참 멋있었어요 써네일 아군 찾아야 돼 우리 저거 봐 호랑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사탕 하나에 순이 난 두 꼬마예요 구독자분들께 추천받았던 관광지가 보이니 괜히 더 반가운 거 있죠? 마음 같아선 전부 다 방문해 보고 싶어요 사탕 우리 다음에 여기 놀러 가볼까? 갈라카 요거 가져갔어 요거 가져갔어요 드디어 써네일 아군 부스를 찾았어요 야 정했다 써네일 아군에 동물들 보러 왔어요 혹시 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연애원 카드에 지문을 먼저 등록해야 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다 뭐 등록해야 되나봐 지문 은행이 safe 이건 화장실의 여기다 안고 있 ней 출발 아이고 세림이는 너무 신나서 춤을 추고 있어요 세림이는 너무 신나서 춤을 추고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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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쿠가 이렇게 가까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한국에선 동물원에 자주 갔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선 처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세림이는 벌써 가서 촬영중이에요 세별이는 커다란 사자를 가까이서 보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가 봐요. 세별이 도착한 사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웃긴다, 얘. 좋은 하루, 여러분. 그리고 서베레굼의 와일드 라이프. 여행을 시원할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